자, 왕비비빅님 솔로스 첨단 소재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만 천원, 비중은 15% 담으셨네요. 계속 실적이 안 좋아서 물타기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새 계속 올라오네요. 지금이라도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중장기 상관없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솔로스 첨단 소재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못한 게 조금 아쉬우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좀 하기 전에 앵커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손세차에 대한 억울함을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속상하신 것 같고 일기예보 일기예보, 나파타 맞아요. 맞습니다. 솔로스 첨단 소재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역시나 동박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스 첨단 소재가 전지박, 동박 쪽의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모멘텀이 조금 형성이 되었었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유럽의 전력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가에 대한 상승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헝가리 쪽에서 생산한 전지박에 대해서 고객사가 만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리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리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주되었던 실적이 그대로 또 빠져나가게 되면서 비용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의 악영향이 나타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솔로스 첨단 소재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박 쪽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동박 쪽에서는 상당히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SKC도 그렇고요. SKC, 그 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품은 롯데케미칼,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후발주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최근에 이 동박 쪽은 경쟁력이 좀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오고 4분기까지도 약간은 영업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낙폭이 좀 계속해서 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짚어주려는 그러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에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단가가 조금 많이 높으시잖아요. 5만 천 원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단기적인 매물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매물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약 4만 원 구간, 3만 천 원 구간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4만 5천 원 구간, 그다음에 5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매수가 정도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약 4만 원 구간, 그다음에 4만 원 중반대 구간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저점 대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단가가 3만 9천 원인데 최근에 저점이 약 3만 원 초중반대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때문에 상승이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간을 보게 되면 약 121선 구간에 이제 맞닿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4만 원 매물대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업황 자체가 그렇게 조금 뚜렷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매물대를 바로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매물대에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 바로 또 이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구간에서 눌리고 다시 한 번 3만 원 초중반대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4만 원 초반대 구간에 매물이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4만 원 중반대 그리고 매수가까지도 상승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 번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스 참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이슈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다시 한 번 늘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을 뚫어준다고 하면 4만 원 중반대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구간에서는 한 차례 조금 비중을 축소를 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 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쪽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서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4만 1천 원, 4만 5천 원, 5만 5천 원 우리가 좀 뚫고 올라가야 하는 기준선들 한 번 체크해드렸고 3만 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에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말고 체크해보세요.